오늘과 내일은 서해상에서 남동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변으로 고기압이 놓이면서 맑은 날씨의 일사에 의한 가열로 내륙지방의 낮기온이 30도가 넘게 올라가는 날이 이어지고 밤에는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하강하여 낮과 밤의 일교차는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가 넘는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